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아마 경찰에 상당한 정보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파악한, 취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정도로 이야기할 거라고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세 사기 문제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우리 국토부 장관 역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TV조선 아고라 보실 수 있습니다